일단 물 마셔. 어. 안녕. 잘 지냈어? 응.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아. 고마워. 안 보고 싶었어? 응. 안 보고 싶었다. 난 보고 싶었는데. 어떡해. 벌써 또 직진하셨어. 너 항상 보고 싶어하잖아. 그렇지. 난 매일 보고 싶었지. 사실. 응. 난 매일 보고 싶었지. 사실. 응. 응. 네.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. 어떡해. 어떤 느낌에서 이러는 거지, 지금? 눈을 질다. 이제 이런 거가 질리나 봐. 여전하구나,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니, 근데 상대방이 나는 매일 보고 싶었지라고 했으면 그게 사실 좋은 말이긴 한데. 너무 보고 싶어하니까. 뭐, 왜 시승했어? 응. 잠깐만, 나 손 떨리거든. 왜 털어? 응. 괜찮아. 괜찮아 하는데. 너무 떨리가지고. 어떡해. 너무 떨리겠다. 하고 싶은 말 해. 하고 싶은 말? 어. 너무 냉랭하다. 너무 냉랭하다. 아니, 마치 얘기 듣고 이제 나는 가야 된다는 느낌처럼 얘기를. 차갑게. 어. 너무 냉랭하다. 우리가 좀 자주 싸웠던 게. 어. 늘 같은 이유였으니까, 사실.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성향 자체가 우리가 정반대잖아. 너는 뭐 본인만의 시간,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했고. 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더 우선순위기를 너한테 자꾸 바랐던 것 같아.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나도 머리로는 배려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꾸 바라게 됐던 거고. 내가 우선순위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우선순위가 되게끔 노력을 한 거야. 그렇지. 나는 너 바라는 게 너무 많아. 그렇지. 바라는 것도 많고. 나는 처음에 네가 유쾌해서 좋았거든. 응. 그런데 점점 바라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. 나한테 네가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. 뭐라 그래야 되지? 나는 버거워. 그렇죠. 노래 가사 같아. 버거웠다고? 나는 버거워. 지금 버거워.